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뭐야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싸가지 없는 중딩 딸내미 기억들 하시죠 걔가 그를 떠올렸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김에 더 정신나간 것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작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주작이라 생각하고 보세요 그게 더 정신건강에 이로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로만 보셔라 이겁니다 그럼 봅시다 1분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지금 보니까 다들 저보고 싸가지가 없다느니 못돼 처먹었다느니 막말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나 그 밥 말아 처먹은 말 그만 하시라고요 대부분이 아줌마들 같은데 마음씨보 그따구로 쓰면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팽당하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거 절대 아니구요 대댓글로 많이 썼지만 서로 다 그래서 두사람 모두 서로 데려가려고 막 싸우고 동생이랑 어느 한쪽도 포기 못해서 결국 제비뽑기 해가지고 데리고 갔구요 양육비는 서로 안받고 있고 지금도 엄마는 오라하고 아빠는 계속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요 기싸움이 아니라 저랑 동생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들은 서로서로 보기 싫지만 우리는 포기 못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글에 몇번이나 썼는데 뭐야 이거 안보여? 눈깔에 장애있어요? 아니면 본인 부모들이 팽 시켰나요? 그리고 저요 그 아줌마 가정직업 취급 아니에요 제 옷도 제가 빨고 방정리도 제가 해요 솔직히 밥도 먹기 싫습니다 왠지 내 밥에 약도 탔을 것 같고 기분 너무 더러워 솔직히 그 여자가 제 것 정리해주는 것도 개 싫어요 오빠도 안경 쓰고 그지같이 생긴게 오빠가 뭐 해줄까? 이러는거 너무 싫다구요 아니 나는 자기를 오빠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오빠야 아무튼 어제 글 쓰고 나서 아빠한테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빠 많이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딸내미가 힘들어하는거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런데 피부치가 없으면 쓸쓸하다고 가지말라고 그러더라구 아니 그럼 돌덩어리 둘을 왜 데리고 온거야? 돌덩어리 새엄마랑 새오빠 말하는거겠죠 돌덩어리 아빠는 언제나 제가 우선이라고 같이 살고 있지만 혹시 새엄마랑 오빠가 괴롭히면 말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줌마들이 씨부리는 말처럼 못된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빠는 어? 본인들이 못나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팽 당한거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돌아가요 인구항보 몰라요? 결국 니들 자식이 벌을 받는거라고 아니 벌 받길 바래요 새엄마랑 오빠랑은 아직도 분위기가 안좋은데 아빠가 저 건들지 말라고 하셨나봐요 보니까 오늘 말도 안걸고 밥만하고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새엄마가 크게 돈 들고 온건 없어요 아빠는 그리고 오빠는 학원같은거 안다니고 폰도 완전 꾸린거 쓰고 용돈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학원 3개 보내주고 폰도 최신폰으로 바꿔주고 또 친엄마는 엄마대로 용돈 주고 그래요 두 분 다 일 열심히 하고 나름 넉넉하다고요 새엄마랑 오빠만 식총이처럼 일 안하고 붙어 사는거라고 기생충처럼 생활비 관리 같은건 나도 모르겠지만 아빠가 자기 돈 일부 떼가지고 엄마 준다고 하는데 액수는 모르겠어요 저 두 사람이 우리 아빠 돈 쓰는거 싫다고 했더니 아빠가 생활비 많이는 안주고 있다고 빗줄이 나한테 더 많이 쓰고 싶지 않겠냐? 아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구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새엄마랑 오빠랑은 아직도 분위기가 안좋아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건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말 안걸어요 그냥 저대로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뒤에 훨씬 더 교지같은거 하나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고 보니까 니네 아빠도 또라이 같다 아니 그렇게나 딸내미를 생각한다면서 새여자를 왜 만나고 또 살림은 왜 합치는거야? 그냥 그 아빠의 그 딸이네 콩콩팟팟 2번 그래 뭐 추가거리 사실이라면 니네 아빠도 이상하다 보통 재혼을 하면 후처랑 그 후처가 데려온 자식 아빠가 되는데 이건 뭐야 쓴일을 그렇게 아낀다고? 그럴거면 재혼을 왜 안거야? 그냥 욕정풀이용인가? 3번 글쎄 남편한테 이혼 당하고 팽 당한건 바로 니네 엄마 아니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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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엄마만 불쌍하다 딸내미 심포가 아빠 오지게 닮았네 아빠부터가 부인을 무시하니까 딸내미도 똑같이 저러는거지 야 여기서 더 욕먹기 전에 글 그만 써라 지금 니가 모르고 있는데 니네 아빠도 세트로 욕먹고 있다고 5번 콕 심은데 콩 난다고 얘 엄마도 좋은 인사원 아닌데 싶은게 말이죠 얘가 저런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안했을리도 없고 어? 성격상 분명 했을거야 새엄마 그지같다고? 그럼에도 엄마가 아이를 훈계했다는 내용이 없는걸 봐서 그나물의 그 밥인거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형태가 자기 자식 인생을 망친다는걸 모르는 부모들이 요즘에 너무 많죠 어이그 6번 야 지금 니가 하는 말에 앞뒤가 너무 안맞지 않냐? 세상에서 딸이 제일이고 무조건 딸편이라는 남자가 성인에 가까운 장성한 아들림이 딸린 무직 여자랑 재혼해가지고 등골이나 빨리고 산다는게 말이 되냐? 게다가 딸이 그렇게 소중한 딸이 이렇게 못견디겠다라고 하는데도 절대 못가게 하면서 재혼 상태를 유지하는게 과연 정말로 니 말 맞다나 딸내미를 위한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건지 너만 모르지? 7번 아이고 어린게 말하는 싸가지도 그렇고 또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아빠는 도대체 재혼을 왜 한걸까 싶고 또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재혼 실패한거고 결국 새엄빠는 엄마를 잘못둬가지고 안 겪어도 될 그지같은 일을 겪고 있네? 8번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니네 엄마한테 거짓이라고요 성질물에도 못된게 구질구질하기까지 하네? 너 뭐야? 9번 그래 뭐 솔직히 나 같아도 그래 다 큰 남자가 있는 가족이랑 갑자기 합쳐지면 소름 끼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말이지 글 쓴 수준을 보니까 니 편 절대 안 들어주고 싶어 지금 니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말씨부리는거 봐서 평소 아빠가 가정교육 하나도 안한거 같고 그래 콩콩팟팟쓰쓰가 바로 이런거네 야 여기다 화풀이한다고 뭐 달라지는거 있겠냐? 아빠한테 가서 욕이나 해 니 알아서 하라고 꺼져 10번 지금 이 쓴이한테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철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애 인성부터가 글러먹은 겁니다 진짜 철이 없어가지고 반항도 하고 뭐 그런거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근데 애는 애초에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철없음과 별개라고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글쎄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은 중등이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고 그런 만큼 정말 모르겠다 그럼 경계선 등등 어떤 지능에 문제가 있는거지 11번 두 번째 사연 개인적으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새엄마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봅시다 원지 원지 저희 아기가 이용을 당했어요 아니 우리 아기 본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집에 왔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자기 아들 시조카 데리고 왔어요 참고로 시조카는 8살입니다 아무튼 형님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떤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형님이 저희 아기를 보다가 어머 예뻐라 이러더니 바로 시조카 자기 아들한테 꽁꽁아 너도 저렇게 조그맣고 이뻤어 우리 꽁꽁이 옛날에 얼마나 이뻤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뭔가요 왜 갑자기 과거 소환을 하는 거냐고요 우리 아기가 주인공인 자리에서 굳이 꼭 아 힘들어 아니 여기서 옛날에 자기 아들이 옛날에 얼마나 이뻤는지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거냐고 이거 저희 아기를 자기 자식 칭찬에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댓글 1번 뭐야 이거 이 아줌마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해가닥 미쳤나 2번 도대체 어느 골빛 놈이 이런 걸 데려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애를 싸질렀을까 야 이 정도면 거의 지구 침공 아니냐 침공이요 침공 침략 3번 뭐 그걸 보고 네 자식을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와 서이처 가해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괴물들인가 했더니 바로 쓴이 같은 인간인가 보 정말 놀라고 갑니다 4번 그래 주작이라면 이렇게 웃기기라도 해야지 나는 칭찬한다 네 댓글 네 댓글 바로 현우 터졌어요 우리 아기 자고 있는데 깨울뻔 했다니까 5번 아니 이 아줌씨가 낮에 더위를 오지게 쳐드셨나 농담 아니고 이거 주작 아니라면 심각하게 말하는 건데 병원 꼭 가세요 6번 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면 그냥 말 그대로 미친 거고 주작이라고 해도 신박하네 그래 괜찮았어 재미있네 네 댓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작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요 이 정도 미친 생각은 진짜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보통 사람은 주작 이렇게 못해요 커뮤니티에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주작이다 싶은 게 진짜라고 2번 어구로가 아니면 반드시 정신병원에 가둬야 돼요 방금 한 말 이어가자면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 본 말인데 왜 영화나 소설이나 웹툰 만화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천재야 근데 그 주인공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작가의 지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천재 설정해가지고 글 써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작도 마찬가지예요 주작도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주작을 하는데 이 정도로 신박한 것들은 일반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진짜 미친 거지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말에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둘이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는 대단히 그 이름의 버릇이 thé 보컬 지민이